신 씨, 취했어요. 그만 일어나요. 아니요. 앉아봐요. 나 아직 하루에 남았다니까. 그래요. 무슨 말인지 어디 해 봐요. 아니, 저... 처음 사고 소식 듣고 당신 원망 많이 했었어요. 억지로 준이 비행기 태운 당신 죽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어. 그런데 당신 살아 돌아왔을 때 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? 나 당신 기억 꼭 돌아오게 할 거야. 그러니까 당신도 힘내요. 당신 기억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옆에 딱 붙어 있을 테니까. 내 기억이 돌아오면요. 그때는 어쩔 건데요. 왜? 그럼... 그때는... 우리의 도전을 꾸미고 당신을 구입하고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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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